같은 업계에서 상급기 너무 매너 없는거 아니지? 지금 우리 형이 배였다고 지금 난 무슨 이모티콘인줄 알았다 나는 그게 아니라 거기서 같은 발 같은 손 해줘 너 니 감정실 할 때 내가 언제 친이 온다네 너 내가 7년 된 난민구 입고 온다네 난 정말 모니터 해주려고 의상 티어 가 아 3D 안경인거야? 저희 드라마 신이 눈에 ND까지 끼고 다들 정말 진짜로 지기가 되게 의도한 상황인데 우리가 뭐라는 것도 뭘 의도해 나 그렇게 메이킹신경 안쓴다고 나 지금 내추럴하게 안쓴 애가 사격에 이걸 갖고 왔네 아니 야 이거 못 바꿔야 큰 그린이 큰 그린이 빛빛이야 한 번만 써봐 나 올리지 내가 보고 얼마나 머리에 방해됐는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러고 있었어? 여기서 니가 이러고 있었다고 니 감정 잡아봐 이러고 있었다고 이러고 미안해 이게 뭐거냐 아 진짜 큰 따님 정식해봐 정신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헤아리는 줄 알고 너 여진족으로 가면 안되나? 팔아봐라 빨리 팔아봐라 팔아봐라 안돼요 괜찮아요 미안해 나 진짜 그렇게까지 그런 줄 몰랐어 아니 시스템 신 하나 추가되시겠나 이번엔 신이다 신 추가할 것도 없죠 그냥 대사 하나로만 하는거 설아 대사 하나로만 어머니 끝단위는요 팔았다 네 안녕 안녕